안녕하십니까 울산의대 서울하산병원 심장병원 심장내과의 이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상동맥질환의 치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관상동맥 스탠트 시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스탠트 시술 시에도 시술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철학은 세심이 정성껏 처음처럼입니다. 먼저 관상동맥질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은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겼을 때 부르는 그런 병명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피출을 얘기합니다. 이 피출이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망가진 것을 관상동맥질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막과 중막과 외막, 삼겹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태어날 땐 이렇게 깨끗한 혈관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마치 수도관의 노기술듯 동맥의 내막에 가서 콜레스룰 찌꺼기가 쌓이면서 동맥이 점점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맥의 내막에 콜레스룰 찌꺼기가 쌓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콜레스룰 찌꺼기가 쌓이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막이 생깁니다. 이걸 섬유성 막이라고 부르고 이 섬유성 막과 콜레스룰 찌꺼기를 합쳐서 동맥경화 반 혹은 죽상 반 혹은 영어로는 플라크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플라크가 있어야 동맥경화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콜레스룰이 왜 동맥의 내막에서 자꾸 쌓이느냐? 그 이유는 콜레스룰은 기름입니다. 혈액 속에서 운반되기 위해서는 혈액은 물이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아포비지단백이라는데 콜레스룰이 쌓여서 운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포비지단백, 아포비 라이프 프로테인이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양성. 그런데 이 동맥의 내막에 당단백이라고 하는 프로테오그리칸이라는 당단백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음전기를 띄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인 차이에서 끌려 들어가서 쌓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콜레스룰 찌꺼기가 쌓이면 이 구멍을 보존하기 위해서 혈관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무한정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도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안에서 콜레스룰 찌꺼기가 차지하는 부피가 40%를 넘어가면 이제 구멍 안으로 찌꺼기가 쌓여서 점점 구멍이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콜레스룰 찌꺼기가 쌓이면서 점점 병이 진행하죠. 처음에는 구멍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데 더 쌓이게 되면 이제 구멍이 쪼그라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질은 크게 경증, 내경협착이 50% 이하면 경증이라고 부릅니다. 경증은 혈류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50%에서 70% 좁아지면 중등도라고 부르고 옆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심하게 좁아지면 70% 이상 좁아지면 중증, 관상동맥질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혈관 내경이 50% 이상 좁아지면 의미 있는 협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대개 여기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상동맥질환은 뭐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뭐냐? 관상동맥질환은 피출을 중심에 넣고 부르는 변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피출에 관상동맥질환이 생겼을 때 괴로운 건 누가 괴로웠습니까? 관상동맥 자체, 피출 자체가 괴로운 건 아니죠. 이 피출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아 먹고 살고 있는 심장 근육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모자라서 가슴이 아프면 심장 근육이 괴로워하면 그게 협심증이에요. 가슴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피가 모자라서 심장 근육이 죽으면 그게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면 다른 질환에서 마찬가지로 만성과 급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성관동맥 증후군은 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져 있더라도 혈류소통에 장애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장 근육이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이걸 무증상관상동맥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하거나 스트레스 시에 가슴이 뻐개지게 아픈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숨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허혈성심부전증이다 이렇게 변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성관동맥 증후군인데요. 말 그대로 급성 느닷없이 관상동맥이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위험에 빠진 것 그것을 급성관동맥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위험에 빠지겠어요? 바로 콜레스를 찌꺼기가 쌓고 있는 막에 염증이 심해지면 이게 구멍으로 터져나오고 여기에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떡이 왕창 생기고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SD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심장근이 크게 상하는 초음급 질환입니다. SD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피떡이 생겨서 막혀다 돌렸다 하면 불안정형의 혈심증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그리고 피떡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작은 혈관을 막아서 심장근이 조금 상하면 그건 BSD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둘을 합쳐서 BSD 분절 상승 급성관동맥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음급은 아니어도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응급실에 오셔서 치료받으시다가 다음날 문제가 된 부위에 스탠트를 넣어서 치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응급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상동맥 질환이 생겼을 때 실제 환자분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심근경색증이 생기냐 안생기냐죠. 그리고 가슴이 아프냐 안아프냐 협심증이 생기냐 안생기냐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즉 급성심근경색증은 콜레스롤 찌꺼기가 쌓여있는 데는 어디든지 염증이 심해지면 갑자기 구멍으로 터져나와서 그럼 여기에 피떡이 차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콜레스롤 찌꺼기가 쌓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길 수 있고 그 확률은 그 부피에 비례합니다.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 동맥 경험원이 심한 사람, 관상동맥 질환이 심한 사람한테서 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관상동맥 CT로 동맥 경험성이 심한 정도를 직접 들여다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심하다. 그럼 1차 방어선은 콜레스롤을 저하제죠. 콜레스롤을 강력하게 낮추고 또 이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콜레스롤을 낮춰서 낮추면 콜레스롤이 빠지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꼬들꼬들해서 잘 터져나오지는 않는데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터져나왔을 때 아스피린을 드시면 혈관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은 치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병이 심한 사람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별로 안 심하면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콜레스롤을 저하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피린과 콜레스롤을 떨어뜨리느냐 이 두 가지가 죽고 사는 문제, 심근경색 예방의 핵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좁아져서 콜레스롤에 의해서 구멍이 좁아지게 되었죠. 50% 이상 심하게 좁아져서 혈류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근육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운동이나 스트레스 시에 심장근육이 피가 모자라서 아프면 그걸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 증상이 생기면 칼슘기량제나 베타차전자와 같은 약물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스탠트를 넣어서 좁아진 것을 넓히든지 병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옆으로 새끼를 내는 관상농매 우회로술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심근허혈이라는 건 심장근육의 피가 모자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심근허혈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증상이 있고 심하게 좁아져 있을 때 항혈심증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협심증 치료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관상농맥 스탠트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농맥 중재술, 경피적 관상농맥 중재술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퍼쿠테니어스 코론 인터벤션 퍼쿠테니어스라는 것은 경피죠. 관상농맥이 좁아진 곳을 넓히든지 스탠트를 넣든지 하려면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슴을 열지 않고 요걸 동맥, 팔목에 있는 동맥이나 또는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넓혀주는 그런 치료 그게 관상농맥 중재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관상농맥은 세 가닥이 있습니다. 관상농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피추를 말하는 겁니다. 심장은 좌심실이 중요합니다. 좌심실이 주펌프예요. 여기서 짜서 혈액을 전신에 돌리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우심실, 우심방, 좌심방은 좌심실을 도와주는 도움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좌심실에 한 30%의 혈액을 공급하는 거가 우관상농맥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좌주관부라고 산가닥으로 나와서 곧이어 좌전하행자와 좌해선지로 갈라지는데 좌주관부는 좌심실에 한 70%의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콜레셀 찌꺼기가 터져나와서 갑자기 막 심근경 생성이 생기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이 펌프 기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쇼개 되게 빠지고 사망률이 50% 이상 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전하행지가 50% 그리고 좌해선지가 20%를 담당합니다. 30, 50, 20% 이렇게 담당하는데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비율로 담당해서 이 좌전하행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형술을 해서 일관이 좁아진 부위가 있고 혈류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기는 넓히는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넓히는 관상동맥 중지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까만 철선이 보이는데 이걸 유도철선이라고 합니다. 가이드와이어라고 해서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부드러운 철선을 이 좌전한 부위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유도철선이 통과하지 않으면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도철선을 따라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도철선을 먼저 통과시키고 바깥에서 풍선을 좁아진 부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풍선을 바깥에서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부풀려서 넓히고 풍선을 제거했는데 시술이 아주 잘 됐다. 그럼 이제 이걸로 끝을 시술을 끝을 내면 이게 옛날에 시행하던 관상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이 되는 겁니다. 풍선으로 확장해서 성형했다. 좁아진 것을 넓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급성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3 내지 6개월 후에 약 절반의 환자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재협착이 오는 거죠. 이렇게 재협착이 오는 이유는 풍선을 넓힐 때 혈관벽에 손상을 줍니다. 3 내지 6개월 지나면 상처가 나오면서 혈관이 쪼그라들어요. 마치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에 상처가 나오면 상처 부위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풍선에다가 스탠트를 넓혀서 스탠트를 확장시키면 풍선을 빼내면 이렇게 스탠트만 남는 거죠. 확장된 스탠트 그럼 이제 혈관이 쪼그라드는 거는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 스탠트를 넣었을 경우에는 또 쪼그라들지는 않지만 이 안으로 새 살이 굉장히 많이 자라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서는 너무 많이 자라들어서 완전히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일반 스탠트를 넣은 경우에는 처음에 결과가 좋더라도 6개월 내에 한 30% 정도에서 재협착이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스탠트 표면에다가 신생 내막이 자라나오지 않도록 하는 라파마이신의 약을 발라서 약이 한 달 동안 방출하도록 디자인한 스탠트가 약물 스탠트가 되겠습니다. 이 라파마이신의 약은 지금 현재 임상에서는 이식 받으신 분들 면역 억제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협자 방지하는 특효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약을 발라서 한 달 동안 방출하면 재협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년 이내 약물 스탠트를 넣고 1년 이내 재협착률이 5% 미만 한 2, 3%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라파마이신의 약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스탠트 시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협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면 약물 스탠트, 약물 방출 스탠트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의 스탠트 시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스탠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해야죠.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관상동맥의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이 팔목에 있는 요골 동맥이나 또는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 동맥을 바늘로 천절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나오면 그 바늘구멍 안으로 해서 유도철선 역시 032라고 하는 유도철선을 좀 굵은 유도철선을 심장 입구까지 넣고 유도철선을 따라서 카테타라는 거 아주 가느다란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운 관을 관상동맥 입구까지 밀어넣습니다. 이게 몇 가지 제품이 상품화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입구에 위치시킨 후 약간 조작하면 관상동맥 입구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을 통해서 조형제를 주입해서 혈관 조형술도 하고 또 좁아진 부위도 찾고 이 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도철선을 관상동맥의 좁아진 부위로 밀어넣어서 유도철선을 따라서 스탠트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요. 여기 유도철선을 집어넣고 이 유도철선을 따라서 스탠트를 위치시키고 스탠트를 이제 풍선을 바깥에서 부풀이면 스탠트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풍선을 빼내고 또 여러 번 여기를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고압풍선으로 잘 됐다 싶으면 이렇게 철선을 제거하고 시술을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탠트는 몇 개월 지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바깥으로 빼내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건 빼낼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게 한 0.1mm 두께로 해서 신생래막이라는 거로 덮여서 상처가 낫게 되겠습니다. 즉 혈관복에 파묻혀서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스탠트는 인체에 무해하고 혈관복에 박힌 상태로 해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세월이 1년, 2년 흐르게 되면 이 스탠트를 무시하고 여기에 신생래막에 콜레스룰 찌꺼기가 쌓이면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콜레스룰 약 드시면서 병이 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탠트는 내가 되어 나와 함께 같이 살게 되겠습니다. 스탠트를 넣기 위해서는 이게 일종의 성형술이라고 했잖아요. 봉선 확장 성형술, 관성상 동맥 스탠트 시술 이렇게 하는데 디자인을 잘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좁아진 부위가 있다고 해서 교정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혈관이 전체적으로 딱히 한 군데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좁아져 있다. 그런 경우는 스탠트를 내려놓을 부위가 없기 때문에 시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너무 심해서 너무 여러 개 스탠트를 넣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혈관 촬영을 잘 하고 좁아진 부위를 찾고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정상 부위, 최적 부위 정상에서 정상까지 이렇게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정상처럼 생긴 부위가 최소한 있어야 스탠트를 내려놓을 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정하면 그 다음에 사이즈 재서 스탠트를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탠트를 삽입한 다음에는 막바로 끝내시면 안 되고 정성껏 넓혀야 됩니다. 지성여신이라고 하죠. 이 앞에 선승구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님이 백전백승 하신 이유가 먼저 이겨놓고 싸움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탠트 시술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스탠트 시술하기 좋은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가려서 시술을 해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여신은 스탠트를 넣고 열심히 넓혀서 크게 더 크게 정성껏 넓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상태로 환자분이 평생을 살아가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탠트를 어정쩡하게 넣으면 너무 작게 넣으면 금방 그 안으로 찌꺼기가 쌓이면서 구멍이 좁아져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수록 좋은데 터뜨리면 안 되죠. 크고 시원하게 오늘 벌어놓은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잘 시술을 해서 평생 동안 문제가 없도록 정성껏 시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시술이 잘 됐다 싶으면 혈관 촬영을 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천의 무붕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옷에는 꿰맨 자리가 없다. 스탠트를 넣는데 주변과 잘 어울리기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시술이 잘 되고 잔여 협착이 없고 또 곁까지 손실된 게 없으면 시술이 잘 되었다. 성공적인 시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타고난 모습은 아름답다고 그러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찌꺼기가 쌓여서 병들게 되면 쭈글쭈글해지고 좁아져서 아주 추해집니다. 이것을 스탠트를 넣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악의적 모습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스탠트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시술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7세 남자 환자였는데요. 고혈액과 당뇨로 치료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증상 흉통은 없으셨는데 건축 공사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시다가 갑자기 근력이 없다고 하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119에 연락을 해서 1시간 만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셨는데 우리가 혈관 촬영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혈관 앞쪽 부위가 여기에 콜레스럴 찌꺼기가 쌓이는 동맥경화증이 있다가 이게 구멍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피터기 생기서 절관이 막힌 거죠. 그런데 왜 쓰러지셨나 하면 이 우관상 동맥은 심장의 전기줄 중에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혈액을 공급해요. 그래서 방실결절에 혈류 공급이 차단되니까 전기가 끊어져서 심장박동이 굉장히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해서 의식을 입고 쓰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도 맥박이 너무 느려서 우리가 임시 심박조율기라는 걸 넣어서 맥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유도철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유도철선을 통과시켰더니 에프신호바같이 여기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부위 여기가 콜레스를 찌꺼기가 쌓이면서 피터기 생기서 막혔던 거죠. 그래서 혈관촬영을 하고 우리가 여기 정상 부위 여기에서 여기까지 디자인을 해서 알맞는 사이즈로 스탠트를 넣고 그 다음에 스탠트보다 더 작은 고압풍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 번 다지기를 해야 돼요. 잘 붙여줘야 돼요. 크게 크게 더 크게 마지막 상태로 환자분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판단되었을 때 혈관촬영을 하고 시술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위가 스무스하게 연결되고 잔여협착이 없으면 성공적인 시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아래쪽 부위 여기 이미 죽은 근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심장근육은 돌아오지 않지만 죽어가고 있던 심장근육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후관상도매의 한 30% 담당하기 때문에 급성기만 잘 넘기시면 심장기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시는데 제발 방지만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증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인데 6개월 전부터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지내시다가 내원 당일에는 등산할 때 흉통이 생겼는데 이걸 참고 무려 1시간이나 참고 정상까지 등반을 하셨어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흉통이 발생했을 때 혹시 니트로그레이션을 가지고 계시면 안거나 또는 기댄 상태에서 니트로그레이션을 혀 밑에 녹여보고 5분 내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하나를 더 쓰고 빨리 연락해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근육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되니까 일을 통해서 헬기 타고 우리 병원 응급실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관상동맥 조형실 심혈과 정실로 옮기셔서 혈관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회선지 20% 담당하는 피출이라고 했죠. 여기서 등산하다가 굴레설 짓거기가 터져나와서 피터기성의 혈관이 막힌 거예요. 이 아랫부위가 상해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선을 통과시키고 스탠트를 사이즈를 잘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치료를 해드렸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좌회선지도 마찬가지로 심장근육의 한 20% 정도 담당하기 때문에 급성기만 잘 넘기시면 심장근육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재발 방지만 잘하면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 상한 것은 구해낼 수가 없고 상해 가던 것을 뚫어주면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이분은 평소에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닙니다. 내원 당일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흉통이 생겼는데 인근 병원 거쳐서 3시간 만에 저희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대개 급성신근경색증 환자의 한 70% 정도는 이와 같이 평소에 아무 병 없고 건강하던 사람들한테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성신근경색증이 생기고 나서야 자신이 관상동맥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혈관 촬영을 했더니 제일 중요한 혈관 좌전하행지 앞쪽 부위가 여기가 콜레셀치 거기가 터져나와서 갑자기 막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도 철선을 통과시키고 스탠트를 넣어서 잘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이 분 보시면 좌주관부라는데 앞쪽 여기에도 한 40-50% 좁아져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앞쪽 부분을 확실하게 치료를 해줘야 재협착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트를 보통은 좌주관부하고 앞쪽까지 빼서 이렇게 확실하게 교정을 해주는데 이 분은 스탠트를 이렇게 앞쪽까지 넣으면 좌회선지를 가로질러서 스탠트를 넣기 때문에 좌회선지가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분은 좌회선지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좌회선지는 다 살아있는 근육이고 좌전하행지의 이 부위는 이미 많이 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회선지를 불편하게 불리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탠트를 여기다 짧게 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좌전하행지가 심근경색증이 왔을 때 이 부위가 다 상하면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부전증 상태로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 이 분은 부분적으로 회복이 돼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이후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핏줄이 갑자기 핏덕이 차서 막히게 되면 흉통이 20분 이상 즉 막힌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이 되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 근육은 한 20분 정도 견디는 거예요. 뇌는 4분밖에 못 견딥니다. 심장은 20분 정도 견딥니다. 20분이 지나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흉통이 발생하고 12시간까지는 즉각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스탠트를 넣어서 뚫어드립니다. 12시간에서 48시간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48시간이 지나면 이미 상한 건 다 상했기 때문에 뚫어봐야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심근경증이 생기면 심장 근육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심장 근육이 죽어나갑니다. 상해 가는 거죠. 그 이유는 심장 좌심실은 이 안쪽에 있는 심장 근육들이 움직여서 펌프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은 이 심장 기능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수축과 이연에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액 공급은 바깥에서 안으로 왜냐하면 관상병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깥쪽 근육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남은 걸 안쪽 근육에 받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이 되면 이 노란 부분은 안쪽에서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전체 벽 두께의 절반 이상 상하면 이 오른쪽 노란 부위가 한 70% 되잖아요. 70% 절반 이상 상하게 되면 시간 신화도 벽 운동 이 부분의 움직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50% 이하면 돌아오는데 이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대개 3개월 내에 돌아오고 늦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50% 이상 상해서 완전히 다 전층이 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살아있는 게 그래도 나은데 벽 운동 자체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지막 증리에서 마찬가지로 좌전 하행지수로 큰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크게 상하면 좌심실 박출 개수라고 해서 심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40% 이하로 떨어지면 심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우가 불량하고 숨이 차서 생활하시는데 곤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심부전증에 좋은 치료학자들이 나와 있어서 그걸 잘 사용하면서 관리하시면 또 잘 지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SD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9세 남자 환자였는데요. 두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탈 때 흉통이 나타나고 또 쉬면 괜찮아지고 이런 증상이 있었고 내원 1일 전, 하루 전부터는 10 내지 20분 지속되는 흉통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병원에 가려고 하면 괜찮아지고 또 그래서 있다가 또 움직이면 또 나타나고 그게 반복되다가 이제 내원 당일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셨고 우리가 BS 변절 상승 심근경색증이나 뇌약물 치료를 하시다가 다음날 혈관 촬영을 하고 병변 부위를 치료해 드렸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전 하행지 이 중간 부위가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콜레스를 치과가 터져 나온 다음에 여기가 피떡이 생겨서 막혔다 뚫렸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히면은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심한 통증이 오다가 또 이게 부스러져서 뒤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뚫리면 또 괜찮고 또 일부 작은 혈관을 막아서 아래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작은 혈관을 막아서 심장 근육은 조금 상했습니다. 물론 심근경색을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 기능에는 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상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정상 부위 앞쪽까지 스탠트를 내려놓을 부위를 정하고 여기 직경 사이즈를 재서 우리가 정상껏 스탠트를 넣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주변과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곁까지 손실 없고 잔여 협착이 없고 크게 시원하게 시술이 되었다. 성공적인 그런 시술 중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택적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형 협심증 환자들은 사실 급한 게 아니죠. 약을 드시면은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59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고혈압과 고콜레스 혈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 오시던 분인데 3개월 전부터 운동 시에 흉통이 나타났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신데 뭐 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때 흉통이 나타나서 제 외래에 오셔서 관상도 CT를 찍었더니 좌주관부에 심한 협착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좌주관부는 애는 병이 심할 때에는 1970년대 연구에 의해서 수술해주면 오래 사는 걸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탠트 시술로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혈관 촬영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주관부가 심하게 좁아져 있고 좌전 하행지 입구 부위까지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디자인을 해서 스탠트를 넣어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경계부위가 스무스하게 잘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앞쪽을 확실하게 치료해줘야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앞쪽까지 완전하게 교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곁까지 좌외선지가 앞으로 스탠트가 가로지르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만 대를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약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좌외선지 입구에 병이 심한 경우에는 스탠트를 양쪽에 다 넣어야 됩니다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좌외선지 입구는 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로질러서 스탠트 시술을 했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왜 뚫냐 정리를 해보면 관상봉맥 스탠트 시술의 치료 효과가 되겠습니다. SD분절 상승신근경색증 이건 초응급 질환이죠. 빨리 뚫어줘야 안 뚫는 것보다 100명당 4명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뚫던 방법이 스탠트를 넣어서 우리나라는 다 직접 뚫어주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나라가 크면 이게 시술이 있어야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로 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라고 해서 약으로 뚫는 거죠. 그런데 약으로 뚫는 것에 비해서 직접 뚫으면 100명당 4명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 뚫으면 뚫은 사람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또 막혀서 심근경색증이 그 부위에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면 흉통도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흉통도 좋게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PSD 변절 상승 심근경색증은 사람 살리는 것까지는 증명을 못했습니다만 더 큰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을 해주고 또 증상 치료가 드라마틱합니다. 너무 아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는데 뻥 뚫어놓으면 다음 날 뛰어다닐 정도로 드라마틱한 증상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 환자는 말 그대로 임상 경과가 안정적인 분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셔도 되는데 약을 써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 스탠트 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목적이 흉통 개선, 증상 개선이 되겠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과 심근경색증을 예방하지 못하지만 좌주안부 질환의 경우에는 수술하면 오래 사는 걸로 되어있죠. 요즘은 스탠트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허혈성 심부전증인 경우에는 관상동맥의 우회로 수료를 하면 오래 사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시술 혹은 수술을 권유하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증상 치료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상동맥 스탠트 시술을 했다고 해서 방심을 하시면 안됩니다. 초반 6개월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급성관동맥증후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으로 스탠트를 넣었다. 혹은 약물치료하고 드물게 관상동맥의 우회로 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 모두 포함해서 급성관동맥증후군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아스피린과 P2I-12 억제제라고 하는 항열수 반제, 강력한 항열수 반제 두 가지 이중항열수 반치료를 두 가지를 1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P2I-12 억제제는 순한약과 강한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한약은 클로피드 그렐, 강한약은 강력한약은 티카그렐로 플라스 그렐인데 급성관동맥증후군 1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력한약 아스피린 플라스 티카그렐로 혹은 아스피린과 플라스 그렐을 1년 동안 사용하시다가 1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스피린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LDL 콜레스럴, 콜레스럴을 낮추는 치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과 콜레스럴을 떨어뜨리는 양은 평생 동안 드셔야 되겠습니다. 안정량이 혁신청 안된다는데 약물치료를 한다 그러면 아스피린과 콜레스럴을 떨어뜨리는 양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정량이 혁신청 안된다는데 약물 스탠트를 집어넣었다, 약물 스탠트를 삽입했다 그러면 첫 상처 부위가 아무는데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스피린과 P2I-12 억제제 P2I-12 억제제 중에서 클로피드 그렐 좀 순한약이죠. 이중항열수 반치료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상처 부위가 낫기 때문에 P2I-12 억제제는 끊고 아스피린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LDL 콜레스럴을 떨어뜨리는 약은 평생 동안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과 콜레스럴을 낮추는 약은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표준 약제가 되겠습니다. 스탠트를 넣은 다음에 완치되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완치하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되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노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완치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여기 대표적인 이 사진을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트를 삽입한 후 임상 경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 스탠트를 넣은 데에서 계속해서 재시술이 필요한 재협착이 또는 병이 진행해서 목표의 병변 재시술을 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계속해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약물 스탠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재협착이 와서 재시술을 할 확률은 한 2, 3%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밤색 까만 더트가 스탠트 스트러쉬인데요. 한 6개월 지나면 이게 0.1mm 정도 두께로 해서 세살이 차서 이렇게 덮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이 스탠트를 무시하고 이 신생 내막 여기에 가서 콜레스로 찌꺼기가 쌓이면서 병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완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군데 심하게 좁아져 있는 데를 스탠트에서 넓혔더라도 거기만 사실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지 않은 동맥 여기저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콜레스로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데서 찌꺼기가 터져나와서 신근경색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콜레스로가 계속 쌓이면서 병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스탠트를 넣은데 또 절반은 스탠트를 안 넣은데 이런 데서 계속해서 병이 진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낫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질환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트를 넣은 후에 항열소판제를 끊는 문제 가지고 많이 문의를 해 오십니다. 항열소판제를 사용하면서 비심장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빨을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혹은 대장 래싱을 하면서 용종을 제거해야 된다. 안과 수술을 해야 된다 등등. 그러면 아스피린과 P2I-12 억제제 이중 항열소판 치료를 하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 출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항열소판제를 끊으면 스탠트 부위가 완전히 낮지 않았으면 스탠트 혈전증이 생겨서 심근경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출혈 위험성과 이런 혈전 위험성 이거를 잘 맞춰서 항열소판제 중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담당 선생님이 환자분 상태를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항열소판제 중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시술이 급하지 않다 금방 이빨 빼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이중항열소판제 의무 사용기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중항열소판제를 사용하면서 시술이나 수술하면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성관동맥증후군은 12개월 약물 안정염염신체의 약물센터를 넣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이중항열소판제 의무 사용기간이 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아스피린만 먹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P2I2L 복제제를 같이 쓰면 진짜 지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스피린만 먹으면서 하면 특히 표면에 보이는 데는 누르면 지혈이 되니까 웬만한 경우는 지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수술은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출혈 위험성이 높지 않아서 외과 선생님에 따라서 아스피린 먹으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아스피린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수술할 때 아스피린을 되게 쓰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지혈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출혈 위험성이 높아서 아스피린을 꼭 끊어야 해주겠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급성관동매증후는 12개월 이후에 하시면 되는데 약물 스탠트 안정염 혁신증에 넣은 경우에는 6개월 더 기다렸다가 총 12개월 이후에 아스피린을 중지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뇌나 척수 수술은 출혈이 되면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각종 신경학적 증상 무선 신경학적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뇌척수 수술의 경우에는 항염소 반제를 중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앞쪽이 아니고 뒤쪽 초자체 막막 수술의 경우에는 이런 데 출혈이 생기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항염소 반제를 중지하고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염소 반제를 얼마 중지하느냐 5일 중지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 끊고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혈이 되면은 다시 약을 먹기, 아스피린을 드시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상동맥 스탠트 시술은 현료소통에 문제가 있는 막힌 곳을 뚫고 또 좁아진 곳을 넓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술입니다만은 다른 시술에서 마찬가지로 드물게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상 선생님과 약물 치료를 할지 혹은 스탠트 시술을 할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스탠트 시술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은 세심히 디자인해서 정성껏 넓혀서 처음처럼 타고난 모습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향기로운 시술, 아름다운 시술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